Q. 나 좋아해요? 나 좋아해요? 연아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냥 별 이유 없이 널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안 싫어하는 편인데 혹시 인간에 대한 호감 자체가 없는 편인가요? 좋아해요 그래서 선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꼭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선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꼭 지키고 싶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신 못 만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너랑 꿈을 방황하는 나 아 아 아 아 아 아 너바디 세워 손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널 모르던 날 널 마주친 후에 난 걷잡을 수 없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걸 난 마치 꿈에서 꿈을 꾼듯이 널 찾아서 헤매다 길을 잃어가 당신 깨지 못할 너란 꿈에 살아 에브리데이 해나 이런 걸 왜 이래요? 어디 아파요? 저는 일단 손대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연처럼 내가 뭐라고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? 너를 좌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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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좌절하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